이강민의 잡지사 8월호 13번째 페이지 잡지사의 최시원 슈퍼주니어 말고 슈퍼주 방장 장준우 셰프와 잡다한 미식사전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잡지사 시청하는 분들 사이에서 장준우 셰프 닮은 꼴 연예인 제보가 들어오는데 종합해보면 무표정일 땐 최시원 씨를 닮았고 웃을 땐 가수 환희 씨 느낌이 난다.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환희 들어보셨는데. 어릴 때 변명이 환타였어. 뭐라고요? 환희강타. 환희강타. 환타. 이건 시청자들의 의견이에요. 저희 모 고정 게스트 중 한 분은 본인 스스로 내가 장동건 닮았다. 콜린퍼스 닮았다 이런 분이 계신데 아무도 공감을 안 해줬거든요. 하지만 장준우 셰프는 시청자들이. 가게에서 매일매일 들어요. 뭐라고요? 최시원 닮았죠. 최시원 씨한테는 죄송하지만. 시원시원하네요. 바로 인정을 해버립니다. 자 잡지사의 훈남 비주얼 필진 장준우 셰프와 잡단 미식사전 함께 할 텐데요. 오늘 밥상의 주인공은 어쩌면 우리가 매 끼니마다 섭취하고 있는지도 모를 한국인의 소울푸드 마늘이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 역사 자체가 공이 100일 동안 마늘을 우걱우걱 먹으면서 시작된 역사이기 때문에 때려야 뗄 수가 없을 텐데 실제로 우리 한식이 마늘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자주 쓰는 편인가요? 제가 알기로 1인당 마늘 소비량이 우리나라가 제일 많다고 들었어요. 1인당 마늘 소비량이? 아마 음식으로 어떤 민족을 정의하면 우리나라는 마늘의 민족이 아닐까요? 마늘의 민족. 그래프가 있네요. 우리가 1인당 소비량이 실제로 제일 많고 중국 브라질 순이네요. 중국보다 많아요. 1인당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마늘의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피라미드 건축 현장 노동자들이 식사할 때 마늘이 꼭 포함이 됐는데 한 번은 마늘 공급이 끊기는 일이 있었더니 그때 노동자들이 열받아서 폭동 지적까지 갔다가 파라오가 브리아블랑 마늘을 공급해 주는 일도 있었다고 하고 또 이제 로마 군대의 경우에는 한 지역에 조금이라도 오래 주둔할 기미가 보이면 바로 마늘 심기부터 들어갔다고 합니다. 진짜 오래됐네요. 마늘의 역사가. 학자들은 인류가 식물을 재배해서 먹기 시작할 때부터 여러 가지 식물을 키웠는데 그중에 마늘이 있어야 할 정도로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고대 이집트 기록이나 고대 로마 기록이나 마늘은 빠지지 않고 등장하죠. 그런데 그런 기록이 있을 정도면 지금도 서양에서 마늘을 많이 먹나요? 그런데 저도 한국에 있다가 해외에 나가서 보면 확실히 덜 쓰는 편이에요.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이제 마늘이라는 게 향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한국 사람들은 워낙 음식에 마늘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사실은 마늘이 한 톨 들어갔는지 열 톨 들어갔는지 사실 못 느껴요. 그만큼 둔감해지는 거거든요. 너무 많기 때문에 마늘 맛이. 그래서 오히려 음식에 마늘이 들어가도 모르고 안 들어가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마늘 사실을 거의 안 쓰다 보니까 마늘을 조금만 넣어도 향이 많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들은 마늘 향에 좀 둔감해져 있는 대부분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서양에는 마늘을 정말 향을 내는 정도만 조금 쓴다. 많아야 한 톨 이렇게 나오고. 알리오올리오가 뜻이 무슨 마늘, 오일 이런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리오올리오가 사실은 오일 베이스의 파스타에 마늘을 넣는 건데 재미있는 게 한국 사람들이 알리오올리오를 시켜 먹거나 아니면 만들어 먹잖아요. 그러면 레시피대로 하면 아무 맛도 안 나요. 왜냐하면 그 마늘 향을 우리는 너무 둔감하기 때문에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음식에서 많은 향이 나는지 안 나는지 잘 못 느끼는데 반대로 이탈리아 사람들은 파스타에 올리베이스인데 마늘을 한 톨만 넣어도 마늘 기름을 빼면 얘는 마늘 향으로 가득한 음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는 되게 많은 향 강한 음식이지만 오히려 마늘을 많이 먹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뭐 밍숭밍숭한 맛이다. 라고 하는 거죠. 서양식 레시피대로 따라가면 우리에겐 심심할 수가 있다. 가끔 우리나라에서 알리오올리오 시켜 먹으면 이제 막 마늘 통으로 올라가 있고 이런 데 있더라고요. 이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알리오올리오 워낙 많이 들어왔으니까 이제 기대하고 먹는데 향이 안 느껴지니까 이제 레스토랑에서는 마늘을 엄청 썰어가지고 튀겨서도 올리고 구워서도 올리고 해가지고 마늘 범벅으로 해도 사실은 한국 사람들은 큰 감흥은 없어요. 너무 마늘이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마늘을 넣는 건데 현지에서는 정말 마늘 하나 먹고 한두 개 넣고 그냥 먹는 음식이고 우리나라에서 파는 알리오올리오는 조금 마늘 향이 과장되어서 나온다. 한국 사람들이 마늘을 너무 익숙하고 잘 못 느끼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감바스 먹을 때도 거의 뭐 마늘 기름국 수준으로 막 이렇게 감바스도 감바스 알라이오라고 하는데 이제 새우를 알라이오 이제 마늘에 넣고 익힌 거라는 뜻인데 사실은 기름에 마늘을 넣고 그 마늘 기름을 만들어서 새우를 넣는 건데 스페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마늘 향 많이 나는 음식이겠지만 우리나라에는 그냥 뭐 새우네라고 먹는. 새우맛만 나는. 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확실히 많이 먹긴 많이 먹습니다. 그렇고요. 이제 특히 이탈리아가 마늘을 많이 쓴다는 이미지가 있는데 실제로 유럽에서도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라틴 문화권에서 마늘을 좋아하나 보네요. 주로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곳은 이제 스페인. 스페인. 스페인이 사실은 제일 많이 쓰는 편이고요. 마늘을. 그다음에 이제 이탈리아, 프랑스도 많이 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주로 이제 남유럽이 좀 마늘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음식 재료 외. 지금은 뭐 다 마늘을 많이 쓰기도 하지만 옛날 전통 요리들을 보면 마늘이 좀 많이 들어갔다 싶은 요리들은 다 뭐 이탈리아식이나 프랑스나 뭐 스페인 요리인 거죠. 프랑스의 부야베스라는 요리는 어떤 요리입니까? 부야베스는 약간 뭐랄까 해물탕 같은 거예요. 해물탕? 마늘이 많이 들어가요? 마늘도 좀 많이 들어가죠. 왜냐하면 이제 더운 지방이 있을수록 마늘을 좀 많이 먹거든요. 우리가 마늘이 스테미나에 좋다고 하잖아요. 그 마늘이 좀 뭔가 기운을 좀 못 두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뭐 더운 지방, 입맛이 없으니까 또. 마늘이 들어가주면, 음식이 들어가주면 좀 알싼 맛도 나고 마늘 향도 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좀 더운 지방에서 많이 먹는 게 마늘이다. 좀 단조로운 식단에 하나의 킥같이 쓰는 그런 용도로 마늘을 많이 쓴 거죠. 킥처럼 쓰는. 장준은 셰프가 저희 에디터한테 유학 시절에 이탈리아 음식에서 마늘 향 느끼는 데만 6달이 걸렸다고. 이런 얘기했다고. 왜냐하면 요리학교에서 이제 레시피를 봤잖아요. 이제 이런 재료를 넣고 만들어려고 했는데 마늘이 뭐 반톨? 뭐 조금 들어가는 거예요. 감질나. 반톨 들어가길래 이런 무슨 맛이 나지 해서 했는데 사실 안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마늘을 그래서 시험 칠 때 마늘 많이 넣어봤어요. 저는 이제 안 느껴지니까 여기 마늘 맛이 나니까 그런데 마늘을 좀 많이 넣었는데 심사위원들이 먹고 마늘을 얼마 넣는 거냐고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 마늘에 둔감한 건데 그러니까 마늘을 많이 안 먹다 보니까 6개월 이상 안 먹으니까 이제 어느 순간 이제 레시피랑에서 이제 요리하고 있는데 마늘을 하나 넣어봤는데 아리올리를 먹었는데 마늘 향이 너무 강하게 나는 거예요. 하나 넣었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마늘 향이 안 먹다 보니까 아중에는 그 향이 민감해져서 아 이게 마늘을 한 톨 넣고 반 톨 넣는다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라는 걸 좀 깨달은 거죠. 그렇죠. 이제 생마늘도 초장에 찍어먹는 나라에서 이탈리아를 갔다가 적응을 못하고 있다가 차차 안 먹기 시작했더니 잘 느껴지더라.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너무 풍요로우면 이렇게 좀 둔감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서구권에 라틴 문화권 말고는 마늘을 꺼려하는 쪽도 있나 보네요. 일단 마늘 하면 냄새가 지속하잖아요. 마늘이 갖고 있는 건 황, 황화합물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좀 냄새가 많이 나는 편인데 왜 우리 뭐 예전에 드라큐라 이런 거가 쫓으려면 십자가랑 마늘. 십자가랑 마늘이잖아요. 그러네. 그러네. 마늘 향이 독하니까. 그러네. 그러네. 사실 이건 드라큐라뿐만 아니라 사람도 싫어할 것 같은데 그런 강한 향 때문에 옛날에는 벌레를 쫓는 용도로 쓰기도 하고 향이 너무 강하니까.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북유럽에서는 마늘을 잘 많이 안 먹은 전통이 좀 있어요. 북유럽에서. 왜냐하면 마늘을 키우기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는 음식에 마늘이 안 들어가는데 그 사람들이 보기에 남쪽에 가면 프랑스 사람들은 온갖 음식에 마늘이 들어가 있으니까 마늘만 많이 먹는데 민족이냐 이러면서 놀랐다는 그런 기록도 있고 믿는데 아무튼 우리가 우리는 당연하게 쓰지만 그게 당연하지 않은 곳에서는 좀 특수한 그런 재료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고수향 세게 느끼듯이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겠네요.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영국의 여왕 엘리자베스 2세가 이탈리아를 방문했을 때 마늘을 음식에서 좀 빼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서 이탈리아인들이 좀 자존심 상했던 일도 있었군요. 그렇죠. 그런데 마늘이 우리가 알싸한 맛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생마늘로 많이 먹기도 하는데 마늘이 두 개 단맛이 있어요. 마늘을 천천히 익히다 보면 프랑스에서는 꽁피라고 하는데 꽁피라는 조리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방 같은 기름에 뭔가 재료를 넣고 천천히 팔팔 끓이는 게 아니고 튀기는 게 아니라 천천히 열을 가면 우리가 지금 수비도 이런 거 유행하잖아요. 저온에서 오랫동안 조리하면 천천히 익으면 익으면서 점점 단맛이 깊게 되면서 마늘 같은 거 먹을 때 우리 보통 고기 먹으러 가면 이렇게 익혀 먹으면 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푹 익으면 그런 것처럼 기름에 담가서 마늘을 푹 익힌 다음에 이렇게 건져 보면 되게 부드러워져요. 이거를 크림처럼 발라서 빵 위에 발라 먹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요리 재료로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집에서 그냥 너무 어려워지는 않고요. 집에 그냥 냄비에 기름 조금 자작하게 붓고 마늘을 붓고 약불에서 제일 약한 물에서 한 한 시간 정도? 한 시간. 푹 익히면 이제 마늘이 물렁물렁 해지거든요. 그거 이용해서 이제 빵에 발라 먹거나 빵에 발라 먹거나 아니면 차갑게 해서 소금이나 이런 거 쳐서 다른 요리에 써도 되고 그래서 단맛을 조금 많이 이용하면 훨씬 더 음식이 풍성해지죠. 꽁피라는 거는 마늘에 국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기름에 오래 하는 방법 자체가 꽁피라고 하는 거예요? 꽁피라는 조리법이 있어요. 고기를 넣어서 오리다리 꽁피라는 것도 오리다리가 굉장히 질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오리다리랑 마늘을 같이 넣어요. 오리다리를 푹 익혀서 이제 부드러워진 다음에 같이 마늘을 넣으면 마늘 기름도 오리에 베이고 같이 건져가지고 부드러운 마늘과 또 오리를 먹으면 또 기가 막힐 프랑스 요리가 되네요. 크으 맛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마늘 특유의 단맛도 있습니다만 감칠맛, 알싸한 맛, 매콤한 맛 여러 풍미를 가진 식재료인데 그런데 이제 마늘을 대표하는 이 맵사한 맛이 포식자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마늘의 생존 전략입니까?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고추였나? 향을 내는 향과 어떤 강한 맛을 내는 것들은 다 이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를 먹지 말라는 일종의 단맛마와 같은 비명인데 사람들은 또 굳이 또 그거를 먹으면서 좋아하죠. 비명을 한 개로 흘리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줘야 또 아주 가학적인 맹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늘도 이제 사실은 양파보다 양파가 굉장히 맵잖아요. 그런데 마늘의 그 매운맛은 양파의 뭐 수백배라 된다고 해요. 화학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제 그래서 생마늘을 먹는 나라는 이제 거의 우리나라만 있지 않나. 진짜 독하다. 중국도 사실 마늘을 생으로 먹지는 잘 먹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정말 매운 걸 좋아하는 민족입니까. 왜 이렇게 강한 맛을 좋아하지? 그래서 사실은 뭐 그런 말도 있어요. 또 한국 누가 외국에 오래 있다가 한국에 들어오면 마늘 향만 난다. 아 뭐 공항에서 그 나라를 대표한 냄새가 있는데 제가 인도를 간 적이 있는데 인도를 딱 가면 딱 그 인도공항에 도착하면 그 카레 냄새가 확 나요. 아 그래요? 실제로? 사람이 먹는 것들이 우리 최치로 배거든요. 사실 우리가 마늘을 계속 먹으면 이제 마늘 향도 우리 몸에 배어서 우리는 못 느끼지만 다른 이제 사람들이 최치를 맡으면 이제 마늘 향이 좀 나는 것처럼 그럼 유학 갔다 오랜만에 인천공항 오셨을 때 마늘 냄새 나던가요? 정말로 났어요. 아 그래요? 이게 뭐 비하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이제 마늘 향 같은 게 나더라고요. 아 고향이 왔구나. 라는 느낌이 들었죠. 나도 모르게 내 몸에서 나고 있구나. 그렇군요. 근데 이제 마늘이 껍질을 까고 나오는 순간부터는 맛과 향이 확연히 떨어지는 보통 우리가 마늘 까보셨어요 혹시? 까봤죠. 옛날에는 직접 집에서 다 까고 엄청 좀 까다롭잖아요. 힘들고 그래서 편리함 때문에 보통 우리가 깐 마늘을 많이 쓰고 깐 마늘도 이제 다지기 힘들다. 그러니까 다진 마늘을 우리 냉동된 거 옛날에 다 빻았어요. 집에서 근데 이제 마늘의 향이 이제 마늘을 껍질을 까는 순간부터 이제 계속 빠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마늘을 제일 맛있게 먹는 방법은 바로 그냥 그 통으로 된 마늘에서 바로 빼가지고 껍질을 벗겨서 바로 쓰는 게 마늘 향을 가장 살리는 방법이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꽁피채로 꽁피를 먹는다고 하더라도 그 마늘을 껍질채 넣어서 꽁피하는 거랑 그냥 깐 마늘을 넣어서 먹는 거랑 또 맛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만큼 이제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웬만하면 음식에 내가 마늘 향을 정말 고급스럽고 되게 풍부하게 주고 싶다 라고 하시면 되도록이면 안깐 마늘을 사용하시는 게 좋고 껍질채 그리고 보통 다진마늘 같은 거 많이 사시는데 다진마늘 사시면 굉장히 양이 많거든요. 그거를 매일 집에서 요리해서 먹는 사람이 아니면 되게 쓰기 어려워서 보통 냉장고에 보관해두던데 지퍼백 같은 데 넣어서 그러면 냉장고에 보관하면 계속 발효가 되고 날아가면서 되게 매워져요. 실제 마늘맛보다 굉장히 더 매워져서 오히려 음식에 쓰기 조금 어려울 정도로 그래요? 그런 것들은 그냥 아예 버리기 보다 좀 불을 많이 넣어가지고 오래 익히는 요리는 괜찮은데 이걸 무침 같은 거에 넣으면 너무 마늘맛이 매워져가지고 나중에는 마늘맛밖에 안 나거든요. 그럼 차라리 얼리는 게 낫나요? 그래서 좀 오래 보관을 할 거면 이게 소군에서 소군에서 냉동실에 보관하는 게 낫고 그게 아니시라면 바로바로 쓰는 게 제 맛을 좀 살리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군요. 오래 냉장 보관하면 매운맛이 너무 강해진다. 예전에 유명한 인터넷에 들던 짤 중에 가수 아이유 씨가 여러분 저는 사실 마늘을 별로 안 좋아해요 하면서 요리를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마늘을 넣을 때 한 스푼을 너무 크게 넣어가지고 아이유 씨 한국인은 다르다. 요런 짤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아이유 씨처럼 마늘의 맛과 향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건강을 위해 마늘을 드시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레시피 마늘은 생일수록 매운맛이 강하거든요. 익히면 매운맛이 덜해지고 단맛이 이렇게 돌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꽁피기 같은 게 어려우시면 전자레인지에 넣고 그냥 전자레인지에 마늘을 넣고 뚜껑 덮은 다음에 전자레인지에 살짝만 익혀주면 그나마 조금 더 아린 맛이 덜하고요. 되게 서양에서는 우유에 담가서 마늘맛을 빼기도 해요. 우유에 담가서? 우유의 단백질이 그 마늘 향을 흡착해가지고 이제 좀 덜 맵게끔 하는 거죠. 안간 마늘을 우유에 넣어요? 깐 마늘을. 깐 마늘을.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보통 마늘을 직접적으로 쓰는 음식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마늘을 바로 쓰는 게 아니라 한번 끓는 뜨거운 우유에 끓여가지고 몇 번이고 해요. 몇 번이고 몇 번이고 몇 번 한 4번 5번 정도 해서 하면 이제 마늘의 그 알싸한 맛이 좀 빠지고 살짝 먹이래서 그렇게 쓰는 용도인데 너무 번거로우니까 한국인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죠. 하지만 서양에서는 그렇게 한다. 그렇게 해야 그 음식에 너무 마늘맛이 강해지지 않고 은은하게 날 수 있고 단맛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늘 제일 맛있게 먹는 방법은 저는 이제 구운 마늘인 것 같아요. 구운 마늘. 마늘은 이제 굽거나 너무 맛있죠. 구워가지고 먹거나 아니면 그 흑마늘. 흑마늘. 흑마늘 드셔보셨어요? 먹어봤겠죠? 뭐 한때 되게 광풍이 불었잖아요. 흑마늘 메뉴 이런 거 많았죠. 그렇죠. 흑마늘 진액부터 해가지고 흑마늘 냈는데 흑마늘이 우리나라에서 시작되는 때가 얘기가 있어요. 그렇습니까? 한국에서. 다른 나라에서 안 먹은 건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마늘을 오래 선언한 곳에 저장하다 보니까 이제 마늘이 굉장히 오래 가는데 더 이제 오래 놔두면 이제 자연적으로 발효가 돼가지고 까맣게 변하는데 이제 이거를 인위적으로 이제 일부러 발효시켜가지고 많이 먹었는데 제가 스페인 가서도 이제 스페인 사람들 마늘 많이 먹으니까 이 흑마늘을 셰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오 이거는 되게 마늘을 먹는 새로운 방식이야 이러면서 흑마늘을 만들어서 이제 요리 많이 쓰거든요. 흑마늘은 사실은 또 마늘의 그런 맛도 가지고 있으면서 훨씬 더 복합적인 맛도 나고 약간 발효한 마늘이기 때문에 굉장히 감칠맛도 되게 강해요. 그래서 음식이 있으면 굉장히 맛이 풍부해지는데 뭐 집에 암러스 같은 거 있으면 암러스 보온에 맞춰놓고 마늘을 넣고 한 며칠 정도 있으면 그 흑마늘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먹는 방법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먹을 수 있어요. 그게 그 흑마늘에 대한 기록이 우리나라 말고는 남아있지 않아서 다른 데서 먹었다는 기록이 없거든요. 그렇군요. 마늘을 하도 많이 먹다 보니까 새로운 풍미를 발견했습니다. 마늘이 고기랑도 참 잘 어울리는데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명이나물도 고기랑 많이 먹잖아요. 명이나물이 사실은 그 마늘 같은 종인데 그 잎이 마늘 향이 나요. 산마늘 잎의 일정. 그렇죠. 산마늘이라고 하는데 저도 이제 이탈리아에 가서 처음에 깜짝 놀란 게 처음에 이제 가서 약간 자연주의 이런 걸로 셰프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풀들을 막 같이 요리하는데 마늘 잎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마늘, 갈릭, 잎 같이 해가지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명이인 거죠. 거기서는 그냥 들풀처럼 그냥 잘 먹지 않는 식재료인데 이제 이제 마늘도 아닌데 마늘 향을 주는 재료인데 또 이쁜 녹색이잖아요. 그러니까 페스토처럼 만들어서 먹기도 하고 녹색으로. 그러니까 약간 음식에 살짝 마늘 향을 주고 싶은데 마늘은 없고 마늘잎만 있다고 할 때 이제 그걸 쓰는 거죠. 명이가 꼭 장아찌만 먹는 용도가 아니라 그 사람들은 장아찌가 또 너무 강하겠죠. 그렇죠. 우리는 장아찐데. 그럼 이제 우리나라와 중급해서 마늘종도 흔하게 반찬으로 먹잖아요. 네. 마늘종은 뭐? 마늘종은 마늘대죠. 마늘대. 마늘대. 이거 우리나라 쪽에서만 먹는 거겠죠? 서양에서는 안 먹겠죠? 워낙 이제 먹을 게 없었던 시절에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굳이 마늘만 먹어도 되는데 마늘줄이까지 버리지 않고 화려한 음식이라서 개인적으로는 반찬으로 되게 좋아해요. 이렇게 많은 향도 나고 약간 좀 아삭거리기도 하고 단맛도 조금 은은히 있어가지고 저는 되게 좋아하는 식재료 중 하나예요. 그렇죠. 없어서 먹는 거라고 하기엔 너무 맛있죠. 저희가 좀 시간이 한 3, 4분 정도 남아서요. 좀 레시피 추천을 좀 더 들어보고 싶은데 우리 가뜩이나 마늘을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나라에서 요즘에는 마늘 통닭, 마늘 족발, 마늘 보쌈, 마늘 볶음밥 마늘 맛을 더 가미해서 새로운 메뉴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장준우 셰프의 최애 마늘 요리라든지 아니면 또 추천해 주실 만한 조리 방법이 있으면 저는 마늘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콩피를 내서 많이 쓰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마늘 단맛도 좀 많이 나고 그런데 그거를 아니면 토마토 같은 거랑 잘 어울려요. 토마토요? 스페인식 조리법이긴 한데 이제 판콘 토마토라는 음식이 있어요. 판콘 토마토가 뭐냐면 바게트 빵 위에 마늘을 살짝 문질러요. 마늘 향이 너무 많이 나면 또 알이니까 많은 향을 빵에 묻힌 다음에 토마토를 이제 갈아가지고 그걸 얼려줘서 먹는 건데 지금같이 되게 더울 때 여름에 먹으면 굉장히 좋거든요. 입맛 돋는. 그래서 사실 빵에 문질러 바르면 한국 사람들은 잘 못 느끼니까 생마늘을 그냥 생마늘을 문지른다고 생마늘을 약간 버티라고 생각하고 그냥 문지르는 거죠. 그런데 은은하게 나는데 은은하게 나는데 한국 사람들한테는 좀 약하다. 마늘 향을 좀 더 갖고 싶다고 하면 다진 마늘을 발라야죠. 다진 마늘을 쓰면 너무 매우니까 토마토를 간 거 외에 올리브 소금 후추를 넣고 간 다음에 마늘을 살짝만 갈아줘요. 살짝만 이제 그레이터로 갈아가지고 살짝만 넣어서 주면 그래도 좀 있는 거 없는 거 차이가 되게 많이 나요. 마늘이 없으면 단순히 토마토 맛만 나는데 또 마늘이 들어가면 굉장히 토마토와 그 마늘맛이 합쳐져서 또 새로운 풍미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름철은 진짜 괜찮겠네요. 여름철에는 좀 별미로 마늘이 조금 들어가지만 그래도 굉장히 좀 산뜻하게 먹을 수 있는 이름이 뭐라고요? 판콘토마태라고요. 바게트빵, 토마토, 마늘만 있으면 됩니다. 김사랑 씨가 예전에 예능에서 해먹은 적이 있다고 하니까 더 먹고 싶네요. 치즈 가는 거 있잖아요. 우리 사각형의 치즈 강판 같은 거 그것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마늘을 거기다가 토마토를 거기서 갈고 토마토를 갈고 껍질 없이 갈고 마늘을 좀 갈아가지고 올리브유 좋은 올리브유 쓰고 오면 맛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하나의 레시피까지 알려주셨습니다. 냄새 좀 나면 어떤가요? 몸에 그렇게 좋고 풍미를 그렇게 살려주는데 우리 모두 마늘의 민족이라는데 자부심을 가집시다. 잡다한 미식사전 오늘은 밥상위의 치트키 마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장준우 셰프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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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와 servants 진 graphical gek이잉 음식 강차 부분 agem 280 배MC 6 saturED 100 야 Mil n 알 орт tossed 야 세